사실 뭐 딱히 다른 건 별게 없는데 이게 좀 걸려서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고? 글쎄요 저희 데이터베이스는 없는 얼굴이라서 창훈주씨 지금 어딨어? 네 어딥니까? 그냥 잠깐 볼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약속 지키세요 혼자 싸돌아다닌 게 없디 네네 주문님 근데 사이즈 알아요? 뭐 그냥 훌륭하죠? 30년? 20... 아 근데 라면 사이즈는 왜요? 누가 지금 창훈주씨 사이즈 물어봅니까? 요거 미나 입으면 엄청 따뜻하겠다 호자도 달려입고 귀여워 북극 가도 되겠네 민아가 입기에는 너무 큰 거 아닌가? 그죠? 누가 봐도 딱 내 옷 같지 않아요? 네?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여자가 개털 감추려면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음? 아 뭐 뭐 감사합니다.